네 세 번째 독해 응용 독해죠. 영작을 위한 독해입니다. 독해는 항상 독해로만 끝나시면 안되구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학생들의 맹점이 제가 한 근 30년 가까이 25년이 넘었습니다. 일단 강의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맹점은 독해를 하면서 그 많은 문법 그것까지 그 어려운 독해를 다 해석할 때까지의 그 문법이나 단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표현들 수거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석이 되고는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딴 사람이 쓴 거를 자꾸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항상 reading for writing 독해라는 거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글을 써내는 게 목표다. 항상 물어보면 제가 감히 어떻게 뭐 SAT나 GR이나 이런데 나오는 그만큼의 글을 제가 쓰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해도 subconsciously 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 잠재의식 속으로 subconsciously는 잠재의식으로 unconsciously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말로 그 정도로 수준으로 써낼 수 있는 수준과 영어로 써내는 수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말로 하는 나의 인격, 그 인격이 뭐 고졸이 될 수 있고 대졸이 될 수 있고 대학원졸이 될 수 있고 박사의 인격으로서 말하는 한국말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도 똑같이 그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번 잔소리 했고요. 자 우리 세 번째 패라고 보시죠? 오늘은 10분 안으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 bird's eye view of Genesis. A view that will cover the total spectrum of book.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should note because the book of Genesis is actually germane to the entire scripture.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Genesis is a book that states many things for the first time. Creation, man, woman, sin, sabbath, marriage, family, labor, civilization, culture, murder, sacrifice, races, languages, redemption, and cities.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뭐 여기 사실로 해석이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Let me give you 하면서 이제 글을 쓸 때 아이들 라이트가 계속 나왔었죠? 아이들 라이트, 아이들 라이트.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let me 한 번 해놓은 거예요. Let me give you a bird's eye view. 우리 그때 뭐 뭐죠? 성경에 독수리의 눈동자 같이 보시는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새의 비유를 많이 하죠. 새의 눈에. 왜냐하면 가장 높이 날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상에서 가장 지금은 빌딩 비설을 새보다 더 많이 하고 비행기도 이렇게 인간이 더 새보다 많이 올라가고 로켓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옛날 기준으로 보면 새가 가장 높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ird's eye view 그랬어요. 제가 그랬을 때 여기도 좀 보면은요. 거기 맞출표 dash가 있고요. 그렇죠? bird's eye 그러면 이제 소유격이기 때문에 a bird's apostrophe s 소유격이죠. 근데 왜 거기 맞출표 dash가 붙었을까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없다 그러면 a bird's eye까지 하면 좋은데 view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eye는 명사이지만 이 view를 꾸미려고 온 거예요. 이 view를.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a bird's eye까지가 하나로서 view를 꾸민다라는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2어동사 얘기하면서 two word verb을 틀렸어요. 사실은 거기도 맞출표가 two하고 word 사이가 dash가 있는 게 이제. 물론 이게 너무 많이 쓰이면 그게 나중에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two word verb은 아마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좀 informal하게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쓰고 그러는 게 여기에다 쓰는 화면에다 쓰는 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명사가 다른 명사를 꾸밀 때는 그 꾸미는 명사, 형용사가 된 명사는 단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2어동사할 때 two words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two words. one word, two words, three words, four words 이렇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워드가 뒤에 verb라는 동사를 꾸미려면 대신 verbs는 s를 제가 붙였어요. 왜냐하면 towards verb가 일반 보통 명사는 관사 없이면 틀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라고 어딘가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towards verb 하는 것보다는 towards verbs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어쨌든 여기서 초점은 그 워드에 s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그러면 10 years old 그러죠. years에 s가 붙는단 말이에요. 10이니까. 그런데 10살짜리 소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그 다음에 맞출표 dash하고 10 year old 10 years가 아니라 10 year old boy 한단 말이죠. 10하고 죄송합니다. 10 다음에 맞출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 year 하고 year 하고 old 사이에 들어가죠. 10 year old boy.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10불 그러면 10 dollars 잖아요. s가 붙어야 되는데 10불짜리 10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10 dollar bill이에요. 10 dollars bill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도 달러하고 10, 10 dollar bill. 10과 달러 사이에 dash가 붙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오락오락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출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때 파스트로피에서는 소유격이었어요. 복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새 뷰를 보여주겠다는 건 뭐예요? 전체를 투시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겠다. 뭐예요? genesis에. 창세기에. 근데 a view that will cover the total spectrum of book. 자, 이건 뭐예요? 동격의 명사입니다. 그렇죠? a view 하고 뒤에 a view. 앞에 a view, a bird's eye view. 그 view와 이 a view. 동격의 명사고요. 그 다음에 그 동격의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 대절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이죠. that will cover the total spectrum of book. 사실은 약간 좀 redundant 하긴 한데. 왜냐면 bird's eye view가 내 파군에 있는 의미가 밑에 설명이 돼 있는 게.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다시 말해서 spectrum이라는 건 프리즘에 이렇게 퍼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어떤 그 속에서 프리즘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빛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체 범위. 그런 뜻이 되겠죠. 모든 범위. 전체 범위. 그러니까 total spectrum of the book. 이 책에. 이 책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문자 북이죠. 이게 genesis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더 북하고 크게 했으면은 이제 전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창세기의 어떤 전체 스펙트럼을 다 카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각. 시점을 보여주겠다. 주겠다. there are certain things. 몇 가지가 있는데. you should note. 이런 거는 보여주세요. there are certain things you should note. 아 좀 생각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there are certain things you should note. 항상 이런 걸 그냥 쾌화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should note. 그냥 the thing is 해도 됩니다. the things are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should note. because the book of genesis 아 여기서는 또 대문자로 됐네요. 그쵸? 자 genesis 상세기에는 is actually 실제로 germane to germane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related to pertain to pertaining to 해도 되고 pertain to 해도 되고 pertain 형사도 되거든요. 그쵸? pertain to germane to related to 또는 closely related to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니까 굉장히 어피셜한 표현입니다. germane 이라는 거는 germane to the entire scripture scripture 대문제 된 거는 전체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쵸? 이 전체 성경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그쵸? 이 문제 사실은 사실은 이런 얘기 actually, morally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이 글을 사람이 좀 과장적으로 좀 emotion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writing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안 쓰는 편이죠. 사실은 질질 질질 자꾸 진짜로 진짜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화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들 군소리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의 표현입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사실 그런 표현이 actually really factually 이렇게 써도 되고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as a matter of fact 근데 그 재미있는 게 as a matter of fact as a fact of matt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fact하고 matter을 뒤바꿔도 돼요. 근데 5부는 사실 동격의 5부라서 그렇습니다. 동격은 바뀌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로 the matter of the fact is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 이건 사람의 취향이에요. the fact of matter is 어떤 사람은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러는데 둘 다 됩니다. both of them are acceptable. the fact of matter is 사실은 Genesis is a book 창세기라는 책인데 어떤 책이냐 that states many things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최초로 창세기가 제일 권이니까 여러 가지를 진술 열거 진술한 것입니다. 말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colon이 왔어요. 이때 colon은 뭔가를 여러 가지 things many things 를 나열 array 또는 arrange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parallelism입니다. parallelism 써드릴까요? parallelism 이거는 씁시다. p a parallelism 이렇게 합니다. 한국말로는 뭐예요? 병렬법 병치법 병치주의 뭐 이름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그런데요. 어쨌든 뭐냐면 여러 개를 열거할 때 접속사 and나 뭐 어떤 다른 접속사 좋습니다. 마실 수도 있고 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연결을 linking word 접속사를 두고 연결하는 말들은 서로 성격이나 종류가 같은 것들이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로 왔으면 계속 한 단어가 오는 게 좋고요. 구가 왔으면 구 근데 구와 단어를 약간 좀 그거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라는 한 단어가 왔는데 다음에는 그 명사를 꾸미는 형사가 올 수도 있거든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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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떤 한 명사는 또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사가 왔으면 다 동명사 구로 깔아야 되는데 동명사 왔다 투부장사 왔다 동명사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구가 왔다가 단어가 왔다가 절이 왔다 이래도 안 되고요. 절이 왔으면 계속 절로 같은 종류 그쵸? 그 다음에 명사가 왔으면 계속 또 명사가 오는 게 좋아요. 명사가 왔다가 또 하나는 형사가 됐다가 한 부사가 됐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게 하나의 병치법 Parallelism이 한데 이건 이 사람 참 잘 맞췄어요. 지금 다 명사만이에요. 이것도 아주 짤막짤막한 단어들만 그래서 Creation 창조 Man Man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이런 게 안 붙으면 인간으로 해석하죠. Woman 그 다음에 Sin Sabbath 여기서는 근데 Man and Woman 죄송합니다. 인간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Woman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Man, Woman 이런 게 바로 요즘에 섹시즘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건 나중에 언제 한 번 강의할 겁니다. 이것도 라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Man, Woman 남자, 여자 그 다음에 Sin 죄죠. 도덕상의 죄라고 그러죠. Sabbath Sabbath Sabbath란 건 뭐예요. 쉬는 날 안식 안식 일 또는 안식년 Marriage 결혼 Family Labor Civilization 문명이죠. Culture Murder Sacrifice 희생이죠. Racist 인종 문제 Languages Redemption Redemption 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부언입니다. 근데 Redemption 은 금융에서는 모르요. 상환 어떤 채권의 상환 뭐 그런 걸 Redemption 한다고 그러죠. 부활도 되고요. Redeem 하면 구제하다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Cities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처음 열고 한다. 아주 옛날 고대 아주 오래전에 쓰인 책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